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가 오늘 오전 7시 13분,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. 조 목사는 2020년 7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. 빈손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배단위 홀에 차려졌으며 조문은 내일 오전 7시부터 할 수 있습니다. 장례 예배는 오는 18일 오전 8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한국 교회장으로 치러집니다. 장례 예배는 오는 18시에서 한국 교회장으로 치료합니다. 장례 예배는 오는 18시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